오늘의 주제는 바로 포켓몬이예요 여기 뒤에도 있다시피 포켓몬이예요 제가 어렵게 구한건데요 아니 그거 수포금지 수포금지 하나씩 하면 출리해보세요 뭐가 있을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볼까요? 하나씩 하면 요즘 유행인 것 하나 둘 셋 포켓몬! 저희가 포켓몬 7개만 준비했어요 원래 18개였는데 우리가 옴용용을 했어요 그래서 줄어들었어요 오잉오잉 제가 우리가 모은 꾸띠부실을 보여드릴게요 꾸띠부실 질파기 꼬부기 케이식 레어콜 깨비 참프린 니드킹 식스테이 케이터핏 주래곤 날쌍마 꼬마돌 나머지 띠부실은 사연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우유까지 있으니까 이게 아닌데요 제가 좀 좋아하는 먼저 좋아하는 빵을 고를거에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먹어볼게요 비가스 하하하 이건 밑에 잠깐 내려오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고호스 아 맛있겠다 치즈캣 어머 저기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알아요 오 치즈케이 초코크림이 묻어요 저는 이 고호스가 뜯기가 힘들어요 오 다행히 잠깐만 이거 보이는데 커 커 근데 우리 없는거 같은데 없는거 같아 음 맛있다 약간 뭔가 있어 없는거 같아 어? 피카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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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먹고 찍을 시작했습니다 찍을수 한번 뜯어볼게요 아 봐봐 잠깐만 이거 뭐 아! 모자피? 모자피가 나왔습니다 아 포카인 아 포카인 아 포카인 프린 진화영 나왔어 프린 진화영 대박 우와 우리 프린 있는데 우리 프린 있는데 여기 프린 있어요 프린 자 아몬드 빈칫 이거 맛있어 제가 생각할게요 이거는 고호스가 짬었어 이렇게 응 먹고 싶어? 아니 간절한 눈빛을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럼 나 언니북이 너무 먹고 싶어 나도 근처 이거 다 먹겠습니다 내가 많이 먹고 본 맛이어서 안 먹으려고 자 이번엔 제가 스티커 먼저 뜯어볼게요 아 뭐야 아 중복만 어? 아 중복인데 아 중복인데 포플 아하하하 프린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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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도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반은 남의 파파에게 음 음 이게 어? 그 빵 아니죠? 그냥 빵 어? 그냥 빵 아니죠? 야 질퍼기가 나왔어 질퍼기 지금 이 질퍼기가 있는데 저는 저희는 질퍼기가 있고 질퍼기가 있고 지금 뽑은건 지금 야 이게 질퍼기 진호기야 진호영이야 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딸기 얘는 질퍼기 얘는 질퍼기 얘는 질퍼기 퍼기 퍼기 퍼게요 음 맛있겠다 하하 맛있겠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발챙이 빵 제일 좋아요 아 저는 소식구만 해서 피크티 빵 제일 좋아요 잠깐만 없는건 아니지 어 있다 뭐가 나왔지? 어? 크랩! 크랩 나왔어 난 크랩이 아닌데 뭐야 얘 강아지인데 야 이거 너무 아 잠깐만 발챙이 빵 주핏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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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잘하지 우리 주핏손더가 나왔어 이거 좋은거 아니야? 이불이 지나요 좋은거 아니야? 짜잔 어 귀여워 얘 내 코 뭔소리야 소량 못생겼어 이것도 냉장고요 뜯어볼게요 이거는 냉장고요 알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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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 다음에는 색깔별 멱빵을 준비할게요 다음편도 기대해주세요 자 2편도 있어요 안녕 다음 시간 보내요